남순 꼬마가 내게 다가와 생글생글 옷을 항상 말했어 우리 엄마가 옆집에 웃고 놀러 갔다 돌아오면 하얀 노릇의 범위에 파랗게 들어온다고 옆집 도마가 내게 다가와 생글생글 옷을 항상 말했어 우리 엄마가 옆집에 웃고 놀러 갔다 돌아오면 북한 쪽이 아올때 보기 물려온다고 옆집 도마가 내게 다가와 생글생글 옷을 항상 말했어 우리 엄마가 옆집에 웃고 놀러 갔다 돌아오면 부러지 않으니 한 칸 미려온다고 내게 할까 몰라 나도 모르겠다고 내게 할까 몰라 나도 모르겠냐고 내게 할까 몰라 나도 모르겠냐고 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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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pergi 그치야? 그치야? 감사합니다.